자 오늘 먹을 것은 이거 짜글이 인데 닭 감자랑 한번 맛있볼게 음 음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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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냄비 이런데 점심 드세요 어 으 음 한번 봐 향기 어서 와요 왜 왜 만지고 와 만지고 왜 왜 만지고 어 어 음 음 닭갈리 맛이 난다 향기 어서 와요 반가워요 밥 볶음으로 맛있겠다 예 음 안녕 뼈 내가 다 뗐어 뼈 뼈는 다 씹히니가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맛있어 오 맛있어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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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까스? 돈까스? 이게 진짜 안돼 비벼가지고 존맛존맛 깍두 깍두 이게 리조는 닭갈비지 알지? 진짜 맛있어 이거 음 나는 근데 밥 볶아 먹는 것도 좋아 근데 이렇게 떠서 먹는 거 진짜 좋아해 떠서 오늘 알로에 안 샀어 당근 봐 당근 맛있어 맛있어 음 맞아요 음 상당 음 묵고잉여 반갑습니다 우리 라인이에요 음 지금 나와봐 만두들아 뭔데 계속 끼어들어 진짜 맛있는데 호도린다 좋아해요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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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요 이거 왜그러는거야 이거 왜그러는거야 아 진짜 보냈다 아 이건 뼈거든 음 음 음 음 음 영준으로 좋아해요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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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맛있네 진짜 나 알지 나 맛있음 땀 흘려서 먹거네 보라나 소금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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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비비고 비져 Sis 비비고 비져 버릴게 흐dı 소화 다 됐어 음 또 먹어 뒤져보시고 뒤져보시고 뒤집니다 뼈가 담뼈지가 있어 이때 깍지 진짜 맛있다 아주 맛있어 시원해 음 두말씀 잠재랑 콩압국 짠이다 나는 맛있어 맛있다 음음음 넘넘넘 한눈팔을 계속 너무 많이 먹어버린다던데 죄송해요 배가 좀 부르네 배가 부르니까 탁 배로 내려놓고 마지막 한입만 하고 녹화 끝낼게요 아시겠죠? 이거는 한입만 숟가락 엄청 큰거에요 엄청 큰거에요 한입만 한입만 씨발 으음 여기야 으음 음 이 중도 안 중도 라스트 마지막 한입만 매워 이게 매워에요 매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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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 professional 아, 어때요? 괜찮네 다음에 먹을 거 음~~